블랙핑크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하지?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배불러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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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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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블랙핑크 편의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옷도 귀걸이도 블랙핑크 블랙라면 소스 블랙소스 올리브오일 가루분말 불닭소스 비벼주겠습니다 일단 블랙 비벼줍니다 블랙 로제로 준비를 했어요 비벼줍니다 꾸덕꾸덕꾸덕꾸덕 블랙핑크 먹기전에 음료부터 딸고 갈게요 블랙 음료 블랙 끝까지 끝까지 좋았어 죽인다 너무 맛있겠다 향기 죽여 향기 죽여 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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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봉 흠 흠 흠 흠 뽀득 껍데기가 되게 쫀득하다 어우 확 outez Liang 짜장 말아봅니다 준비하고 짜장도 말아서 짠 짜장 묻혔어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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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짜장 이거 봐 너무 귀여워 어머 딸기가 촘촘히 박혀있는 것 같아 안에가 굴을 먹는 것 같아 짜장 이걸 먹어야겠다 이거 약간 약간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하지? 약간 시럽 느낌이야 솜사탕이랑 먹으니까 녹는다 좋아 와 크림도 초코 짜장 되게 진하다 짜장 이거 색깔 너무 이쁘잖아요 뜯어서 어떡해 상큼 햄버거 비쥬얼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 이거? 어머 음 이거지 이거봐 평일단 햄버거 치고 맛있어 이거봐 내려놓고 오는 법이 따로 있네 왜 이렇게 오지? 딸기향 우유랑 먹어야겠다 우유랑 먹어야겠다 우유랑 먹어야겠다 맛있어 요거트였어 요거트였어 바나나 깨 딸기 고기맛 으음 이거를 찍어먹어야겠다 다 놀고 맛있어 자 이번에는 궁금했어. 넷플릭스 견과류처럼 되어있어요 과자야 짭조롬해 영화볼때 그래서 넷플릭스 써있는답다 새우깡 플렉 고급져 짤리 어머 너무 예뻐 안에 딸기 시럽이 들어있어 감동했어 오우 너무 맛있어 오늘 메뉴 선택이 완전 탁월했다 오늘 이렇게 블랙핑크를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블랙핑크에서 누구 좋아해요? 전 개인적으로 치이수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누구 좋아하는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햄버거는 콜라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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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지